운동지도자 교육기관인 한 업체의 홍보글입니다. 카데바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카데바는 의학과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카데바를 활용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심지어 돈까지 받으면서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논란이 번졌습니다. 업체는 해당 홍보글을 내리고 강의도 취소했지만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 사건은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이게 일요일에 저희한테도 제보가 왔습니다. 처음에 그 제보 내용을 보고 이게 가능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무슨 잘못된 것인지. 혹시 누가 잘못 알고 한 건 아닌가? 가짜루수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카데바라는 건 해부용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학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부용 시신은 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기증이 된 시신들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해부학 실습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의료인만 해부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건 한 민간 업체에서 카데바 강의, 그러니까 해부학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시신을 놓고 그런 안내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동 지도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업체에서 카톨릭대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와 함께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6월 23일 카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9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민간 업체가 이건 분명히 카톨릭대학교의 의대에 기증한 시신일 텐데 민간 업체가 이거를 강의를 한다. 네, 좀 이상하죠. 실습 학생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비의료인들이었습니다. 주로 헬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요. 게다가 60만 원의 수강료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의료기관에 기증된 시신을 해부하는 과정을 모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시간의 실습 후에는 해부 실습 수료라는 수료증을 주는데요. 이게 운동 지도자들의 경력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해당 업체는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문구를 크게 올려놓았고요. 직접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운동 지도자들에게 카데바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실습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 진행된 바 있고요. 논란이 된 이 강의는 올해 첫 강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잠깐 사진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 문구 때문에 더 논란이 확 번졌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선한 시신으로. 이게 참 양경호 선생님. 물론 지금 나가네요. 그래서 원래는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물론 영문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놨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신선한 시신이라고 딱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카데바는 말 자체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저렇게 해놓고 또 지금 나오는 게 후기입니다. 후기에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 봤다거나 그다음에 위트 있게 진행하는 몰입감 있는 강의라든가 카데바를 핸즈온으로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경험한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식의 후기들을 올려놨는데 저걸 보고 있으면요. 저신 다 기증받은 고인이 됐고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기증한 걸 텐데 존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프레시 카데바라고 하는 게 의료 현장의 용어이고 그게 특별히 약품 같은 걸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시신을 가리키는 거지 다른 뜻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저거 의료인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까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쓰는 말까지 알아가면서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일까요? 백 변호사님 저도 이제 기자초년병 때 수습 기자 때 국과수 가서 시신 부검하는 걸 참관을 했거든요. 참관은 그렇다 쳐도 제가 만약에 부검하는데 시신을 손을 만졌다? 그럼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랬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핸즈온이라는 단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광고에도 문구에 들어갔는데 핸즈온이 직접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레시카데바라는 게 신선한 시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서 살아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해부용 시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이 말할 때 아까 신선하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실제로 해당 수업을 들은 필라테스 강사의 블로그 후기 글을 보면 핸즈온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직접 만져보고 감각할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만져보고 감각할 수 있어서 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른 필라테스 강사의 SNS에도 인체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해부학 실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핸즈온이라는 표현이 실습을 한다는 개념보다 단순히 현장에 참석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수감생들이 직접 해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참감만 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 지도자들한테 해부학 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아까 분명히 직접 만져보고 감각할 수 있어서라는 후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수강료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됐든 그냥 정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감만 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걸 영리활동으로 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죠. 이게 해당 수업의 수강료가 한 번 받는데 6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료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기에 의학 연구를 위해서 시신이 기정이 됐는데 이것을 상업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상업적 해부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학 교육을 위해서 유가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증을 했는데 이걸 갖다 돈벌이하는 데 써서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이게 카데바 수업으로 받은 어떤 강의료는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기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카덜릭대 응용해부 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이 60만 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과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유족 측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자기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덜릭대 의대 쪽에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유가족 누가 자기 가족의 시신을 그런 식으로 의학해부용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동의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더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사단체가 어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고요. 이 업체에서는 역시 그 의사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이 주목됩니다. 의사단체는 고발을 했고 해당 이 업체 역시도 또 맞고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진짜 실정법상 어떻습니까? 일단 실정법상 따져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영리 목적으로 시신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영리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본다고 했고요. 그럼 돈을 받았는데 왜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 살펴본다고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치료비는 내고요. 학교에 가도 수업할 때 필요한 학원에 가도 냅니다. 하지만 영리기관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필요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한 클래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정말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돈벌이로 쓴 건지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법을 만들면서도. 해부 참관에 딱히 자격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드릴 거라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카툴릭대 의대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의사들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부상 예방이라든가 예방학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이걸 허용을 했고 카툴릭 의대에서는 그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관료 정도 받는 것 외에 수익이 남는 건 없었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경민 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몇 년 전 신부님 인도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시신 기부에 참여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톨릭 의대가 다른 의대에 비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많은 시신 기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으로 한번 되돌려봐서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뜻에서 시신을 기증을 했는데 그 시신이 프레시 카데바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포장이 돼서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 사실 이렇게 시신을 기증하는 사람들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요 지금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해부용 실습 시신이 상당히 모자란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야 왜 시신을 기증하냐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시신 기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귀한 뜻들이 훼손될까 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 나랑은 일단 5년 전의 저희가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직은 전화 또한다고 하실 수 계약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